아 붉음 한가로운 일요일 아 한가로운 금요일 오후 쉬는 날 강아지들과 함께 따사라운 햇살을 맞으며 휴식 중입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강아지들 한가로운 오후 따사라운 햇살을 맞으며 잠시 점심 먹고 휴식 중 여보 몇 살부터 면도를 했어 몇 살부터 면도했냐고? 응 처음 면도했어 아 코 간지러 나 수염이 많이 없어 그래가지고 응 오빠는 전체력으로 몸에 털 잡고 털이 좀 없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했을까? 근데 왜? 면도 그래도 30면 했는데 아니 면도하는데 왜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저거 저거 저 면도기 저거 이제 일형이잖아 근데 한 번만 쓰고 안 버리잖아 보통 한 대여섯 번 쓰잖아 이제 버려야 될 거 같아 그 면도기 좋은 거 같아 그 얼굴이 형성한 거 그게 뭐야 아 여기 연다다가 좀 피났어요 아휴 이제 늙었다 울리불리도 눈이 안 보여? 아니면 손이 떨려? 늙었다 주름이 자갈자갈하네 자 하던 거 마주 하겠습니다 한가로운 오후 우리 강아지들 개아빠 울리불리 금요일 토요일 쉬는 날 따사라운 햇살 받으며 점심 식사 후 잠시 휴식이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왜 비운세가 릴리 꼭 안고 있는 거고 어 비운세가 우리 릴리 꼭 안아주고 있네요 꼭 안아주고 있네요 어깨동무하고 네 어깨동무하고 여기까지 샌프란치스코 미드번 올리블리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빠이빠이 춤빵 그럼 여기까지 여기까지